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욱입니다 자 드디어 여자 바둑 리그 네 여바리라고 하죠 여자 바둑 리그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자 바둑 리그 2022 여자 바둑 리그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드디어 일정 자 그리고 개막전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자 5월 3일 날 선수 선발식이 있고요 5월 26일 날 대망의 첫 개막전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올해 어떤 식으로 선수 구성이 이루어질 것인지 짤막하게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선수 구성입니다 자 여기 표가 보이시죠 2022년 여자 바둑 리그 선수 구성표인데요 보시면 오유진, 김채영, 조승아, 김다영, 최정, 김혜민, 허서영, 권주리 이렇게 8명 선수가 1주전으로 뽑히게 됐고 요 순서대로 쭉 순서가 같습니다 뭐 아마 한번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는 34명의 선수가 선수 선발식에 참가를 해서 32명이 지명을 받았어요 딱 2명 빼고는 전부 다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표가 나오죠 한국기원 소속 여자 프로기사 중 34명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32명의 소속팀을 찾았다 2명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올해는 이제 요거부터 보시죠 어제 정말 축하해줄 만한 기사가 떴는데요 자 20살 고미소 선수가 프로기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아마추어 때부터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라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로 잡는 아마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바로 어제죠 12일날 프로기사가 되었어요 한 명을 뽑는 연구생 입단에 대해서 통과를 해서 프로기사가 됐고 자 여기 보시면 고미소 초단이 입단을 하면서 여자 기사가 75명이 됐습니다 여자 기사 작년 이맘때보다 프로기사 숫자가 꽤 늘었죠 자 작년에 입단자 또 고미소 선수까지 75명인데 이 고미소 선수까지 2022년 여자 바둑 리그를 뛸 수가 있습니다 예 규정상 이 대회 공고가 나가기 전에 프로기사가 된 선수는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여자 바둑 리그 대회 공고가 나간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 고미소 선수가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미소 선수까지 2022년 여자 바둑 리그 참가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올해 과연 어떤 점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몇 팀이 참가하는지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 리그 운영 계획이라고 써있죠 운영 계획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타이틀 후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NH농협은행이 타이틀 후원을 맡아줬고요 자 참가팀은 8개 팀 자 부강약품 부왕군 포스코케미칼 서귀포시 여수시 보령시 탐척시 순천시 작년과 동일합니다 8팀 동일하고요 자 이 팀이 몇 개 팀이 참가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8개 팀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리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1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자 감독 주전선수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고요 성별, 연령, 입단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때는 이 성별의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도 전년도 동일하고요 24명 팀당 3명 그리고 후보 선수까지 뽑아야 됩니다 여기 후보 선수 있죠 전년도 동일하다고 돼 있고 총 8명이죠 팀당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자 이제 국내 선수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가로치고 단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후반기 외국인 선수 교체 허용 여부 결정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후보 선수를 용병을 뽑지를 못합니다 원래 여자 리그는 코로나 이전에는 용병 선수를 뽑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용병이 멈춰 있고 단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은 후반기 후반기에는 용병 선수로 교체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이 규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결국은 외국인 선수를 아무도 쓰지를 못했는데 글쎄 올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코로나 상태가 아주 호전되지 않으나 쉽게 아마 이걸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작년에 팀을 운영해 봤지만 전반기 끝나고 딱 그 후반기 들어가는 그 일주일 동안에 후보 선수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용병 선수를 거의 팀 사정상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요것도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선수 선발 여기 뭐 같습니다 지역연구 선수 사전지명 보호선수 사전지명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선발 요것도 작년과 똑같고요 자 요 그 지역연구에 관련해서 여기 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은 설명하기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랭킹 1위부터 8위가 1지명의 지명이 되고요 랭킹 9위부터 16위 랭킹 17위부터 24위 그리고 랭킹 25위 이하는 후보 자 요게 그 지역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연구 선수는 반드시 요 랭킹에 따라 지명이 돼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랭킹이 있습니다 여자 랭킹이죠 여자 랭킹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선수 사전지명도 역시 똑같고요 최대 4명까지 후보 선수까지 보호를 할 수가 있고 역시 각 팀의 전년도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 선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외국인 선수는 제외고요 자 여기 보면은 보호연화는 최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선수를 계속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계속해서 같은 규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 후반기에 교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 규정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생팀 베네피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팀에는 조금 아무래도 기존 팀들보다는 좀 더 혜택을 줘야겠죠 자 그래서 드래프트 번호에 지정권 이런 게 있습니다 신생팀이 기존의 팀들보다 먼저 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신생팀이 두 팀 이상일 경우에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고 또 신생팀 말고도 기존 팀이 보호선수를 모두 다 보호하지 않았다 하면 신생팀과 동등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동안 신생팀이 혼자서 다 지명을 한 적은 없어요 자 이 그 만약에 여러 팀이 신생팀이 나오거나 보호선수 보호 지명을 하지 않는 기존 팀이 여러 팀이 나올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수 선발을 뽑는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크게 다를 거 없고요 자 8개 팀 더블리그 뭐 3판 다승제 오더제 모두 다 같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국 시간이 원래 6시 반이었는데 오후 7시로 바뀌게 됐고요 자 1국 2국 뭐 똑같습니다 8시 반에 3국이 속게 되는 것도 똑같고 자 이 돌가리기가 이번에 바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돌가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번 와서 1국을 두는 기사가 돌을 가리게 되면 1, 2, 3국이 순차적으로 돌이 가려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1국을 흙을 잡았다 그러면 그 팀은 2국이 100, 3국이 흙 이런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날그날 랜덤으로 방식이 정해졌다면 올해부터는 미리 돌가리기가 정해집니다 여기 이제 보기에 되겠지만 대진 순번에 따라 흑백이 자동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팀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진 순번이 홀수팀인 경우에는 1, 3, 5, 7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무조건 흑백흑으로 진행이 되고 후반기에는 백흑백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전반기 홀수팀이나 짝수팀이든 어느 팀이든 간에 대진 순서가 정해지는 순간 흑백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 흑백흑을 잡았으면 후반기에는 백흑백을 잡아서 결국은 똑같죠 똑같게 정해지고 이렇게 이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흑백이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뭔가 포석연구라든가 어떤 연구 그리고 오더를 낼 때도 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선수는 흑을 잘 둔다 이 선수는 백을 잘 둔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팀 오더를 봤을 때도 저 선수는 흑승률이 훨씬 좋고 백승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뭐 예를 들면 커제구단 같은 경우는 백의 승률과 흑의 승률이 거의 한 50% 차이 나거든요 한 4, 50%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승률도 계산해 볼 수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오더도 쓸 수 있는 하나의 좀 재미요소가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그 오더를 썼을 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흑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포석연구를 미리 해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시행이 되는데 아마도 이 방식이 호응을 얻는다면 KB 바둑리그에도 이 방식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해 바뀐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규리그 상위 4개 팀이 스탭 레더 방식 4위가 3위랑 거기서 이긴 팀이 2위랑 그리고 이긴 팀이 정규리그 1위 팀과 챔피언 결정전을 펼쳐지는 방식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호반배 3개의 여자 패왕전 여자 농신배라고 불리는 기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개막전 일정하고 겹쳐요 그렇지만은 이게 온라인으로 대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휴식기를 두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둘 때는 외국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낮에 3개 대회를 두고 저녁에 여자 바둑리그를 두고 겹치는 선수는 더블 헤더를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두 선수가 이거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뭐 속기 시간 여기 보면은 요거는 뭐죠? 대국 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장고 한 판, 속기 두 판 역시 같습니다 자 이제 제한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요게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각자 1시간에 40초 초입기 5회 그리고 속기는 각자 10분의 40초 초입기 5회가 주어졌는데 올해는 장고 대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 40분의 그러니까 1시간에서 40분으로 제한 시간이 줄었고요 자 초입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속기도 원래 10분의 40초 5회였는데 그냥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없애고 40초 10회로 제한 시간도 바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스피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민감한 문제인데요 대국료,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승자는 130만원, 패자는 40만원 상금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단체상금이죠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국료나 단체상금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팍팍 인상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위 500, 2위 300, 3위 200, 4위 100만원 이런 식으로 상금이 주어집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한 시간이 1시간 받으기 없어지고 40분으로 줄었다는 거 속기는 제한 시간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10분이 없어지고 40초 10회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일단 제한 시간 부분에서 가장 변경사항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대국시간이죠 대국시간이 오후 6시 반에서 7시로 바뀐 거 그리고 흑백 돌가리기가 생긴 거 이 세 가지 정도가 작년도 여자바동리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NH 농협은행 한국여자바동리구 진행 일정입니다 4월 달 보시면 4월 18일 날 감독에 선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팀명 확정 그리고 여기 보시죠 선수 참가 신청 마감이 4월 24일입니다 선수들 한국여자 프로기사들은 4월 24일까지 본인이 여자바동리구를 뛸지 안 뛸지를 참가 신청을 이날 24일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에서 지역연구선수를 이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지역연구선수를 지명을 할지 안 할지 기존에 했던 팀들은 연속해서 지명을 할지 이런 거를 이날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보호선수도 역시 그겁니다 전년도 선수를 보호할지 안 할지 이거를 29일까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결정이 나면 이제 5월 3일이죠 가장 중요한 선수 선발식이 있습니다 이 선수 선발식에는 참가 신청을 한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여자 프로기사들을 대상으로 8개 팀에서 이제 선수를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날 5월 3일 날 32명의 여자바동리그 선수가 다 결정이 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개막식이 5월 24일 날 있고요 가장 이제 대망의 개막전이죠 개막전이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되면서 여자바동리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2022년에 과연 어떤 팀이 마지막에 활짝 웃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여자바동리그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